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코드번호 04781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13일 10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쪽에서부터 조금 찍어드리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성장동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굉장히 큰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쪽으로 해서 관련 뉴스를 보시면 12월 28일날 30일날 해가지고 이런 수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구요 거기에 따라서 총 6대 TA항공과 협의해가지고 다른 이런 항공기 정비계약을 6대를 체결했다고 이렇게 밝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1400억 규모의 항공기 체계통합 공급계약이 잇따라 나오면서 1조 1000억짜리의 이런 수리형 공급계약이 거의 이제 연말에 나오면서 좀 수혜가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조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선반형이 나오기 때문에 좀 한번 탄력을 받게 되면은 매집했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무슨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거냐면요 일단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나쁜 쪽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 가격을 지키면서 지금 매집을 해서 이 가격대를 지금 현재 돌파를 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매집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보는 마련이 됐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수급들과 그리고 기간 수급들이 좀 세게 들어오는 그런 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탄력성은 계속 계속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늘 뭐 새롭게 하나 뭐 하나 좀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방산업계 해가지고 이제 방위력 개선비에서 17조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가 지금 보시면은 방산 쪽이죠 방산 쪽 반산 쪽 해가지고 뭐 비행기 헬기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국반 예산 지난해 대비 5.4% 늘어난 52조 8,401억 원으로서 이중 방위력 개선비는 전체의 32.2%인 16조 정도를 배정을 했죠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예산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도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 할당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천억에서 이제 3,600억 정도의 가량으로 늘어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5에서 18%까지 증가를 했죠 18%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양봉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해석에 대해서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 번에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 조정이 왜 나올 수밖에 없냐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기를 이제 매집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려있던 개인 투자 분들의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빠지지 빠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세토막 이렇게 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있던 개인 투자 분들과 기관 쪽 외인들도 물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그냥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물량 소화를 하면서 매집을 해 나갈 그런 국면이 좀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는 좀 시간 조정으로 보이면서 21선을 올라오고 그리고 61선 골든크로스가 다시 한 번 모아지고 다시 한 번 부채 걸로 나가면서 큰 시세를 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제 생각과 그렇게 뭐 다르게 움직여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쪽에서 이제 큰 상승이 나올 때 큰 상승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441선은 넘지를 못할 거다 어느 정도 좀 가까이 왔다가 다시 한 번 내려갈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을 정확히 말씀드렸던 거를 정확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21선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 번 양봉으로 반등이 나가는 그런 추세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쪽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받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좀 시간 조정을 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종목이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사실 저는 방산주, 빅텍도 있고 스펙코도 있고 휴니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국 항공우주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2조 6천억 정도 되는 것들은 모든 방산주를 다 합쳐도 이거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가 첫 번째로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빅텍, 휴니드, 스펙코 같은 종목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한국 항공우주가 지금 어저께 그저께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 매수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살짝살짝 잽으로 살짝살짝 날린 다음에 어퍼컷을 날리면서 4일 살짝살짝 잽을 날리고 이틀 정도 살짝 팔다가 갑자기 큰 물량 해가지고 어퍼컷을 날리는 그런 방향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타법인 쪽도 들어오잖아요 기타법인 같은 경우는 한국 항공우주하고 관련된 증권사나 아니면은 다른 업체들 그리고 이런 기업이 같이 들어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브리핑 살짝 해드렸는데 좀 부족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올리는 저에게 답글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AP투자연구소를 한 번 쳐보시고요 AP투자연구소 상단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라이브 쪽에 이제 깜빡깜빡 불 들여있는 곳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곳이고 저희가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 유튜브하고 교육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 주식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오셔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한 번 받아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쪽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해가지고 아침 7시 30부터 1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 번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추천 종목, 추격 매수 금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해야 될 상황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미국 시장 분석 그리고 당대 이슈에 나왔던 것들을 시황을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시부터 추천 종목 그리고 현재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자 목표가 거기에 대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UST 현재가 6,700원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당일 시가 대비해서 7.84%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도움을 받아 가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무료 종목도 한번 받아 보시면서 차곡차곡 한번 수익을 한번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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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